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싱싱한 삶으로 나아가는 내면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무금 2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증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주변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다.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정말 소중한 것, 우리 영혼에 심겨준 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만큼이나 더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혼에 심겨준 지혜, 그 지혜가 늘 항상 자연스럽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증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는요. 오늘 말씀 24장, 3절, 4절을 읽었는데요. 24장과 25장은 종말장으로서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가요? 조금은 슬프지 않은가요? 저도 이따금 나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게 소중한 이들과 언젠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젖어오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에 대한 비유, 성도가 꼭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속임수가 많고 이런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 42.195km 마라톤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2km 지점에 왔는지, 5km 지점에 왔는지, 20km 지점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지점에 와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살아갈 뿐이죠.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지점,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가 바로 속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아라.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아라. 잘 분별하고 마음이 미혹돼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잘 분별하고 마음이 미혹돼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참 속는 경우 참 많아요. 아, 속았다. 수많은 긴 시간 동안 내가 속고 살았다. 라고 한다면 그 배신감은? 요즘 시대에 어떠한가요? 제가 어제 많이 본 뉴스를 손이 표대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서부터 해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내용을 보면서 안 좋은 마음들이 절로 또 뉴스,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교회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최근 들어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코로나와 관련된 또한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이 언급되어 졌음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의 역할, 어쩌면 그것은 저의 책임일 수 있다. 나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마음도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이후에 어떤 증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각종 피해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로 인해서 속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내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게 하는 일들이 있죠. 저도 그런 말들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제 자신이 그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어떻게요?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길을 배울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 참을 알아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점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삶의 기준 안에서 삶의 주권이 세워지는 삶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 참으로 시험에 들리지 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 주권을 붙들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구하며 그 주권을 붙들며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속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 될 수 있도록 내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싱싱한 삶으로 믿음 안에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싱싱하십시오.